오늘은 내가 볼빨간 러블리! 네 저희가 이전에 이벤트 진행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? 저희 이제 뭐라 그럴까요? 드레스 코드라고 할까요? 내가 볼빨간 사춘기처럼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건데 뭐 예쁘게 진짜 저 머리를 염색을 해주셔도 되고 뭐 지윤씨처럼 머리 옆구리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입었는데 나오면 좀 뼈다구치기 같아 이런 느낌으로 볼빨간 사춘기처럼 저희를 따라해서 예쁘게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면 스텝분들께서 사진을 한 번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 저희가 알아보고 그중에 가장 볼빨간 사춘기스럽다! 볼빨간스럽게 이렇게 입고 오신 분 혹은 꾸며주신 분께 저희가 네 그 분들 중에 가장 비슷한 분을 골라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! 네!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희 볼빨간 사춘기도 얼마나 우리 러블리들이 볼빨간 사춘기처럼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되니까요 다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! 나 aprox에는 감사합니다.